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건강 습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 습관을 실천했을 때 정말 그러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으시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습관들을 다섯 가지 실천했을 때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죠. 궁금하신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문 내용은요. 2020년 1월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요. The British Medical Journal이라고 하는 영국의학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하버드 종중보건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고요.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의 건강 습관을 추천한 사람들이 과연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몇 년이라도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 건강 습관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연구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바로 금연이었고요. 금연. 두 번째가 체중관리입니다. BMI 아시죠?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4.9 사이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체중도 아니고 또 완전히 과체중도 아닌 18.5에서 24.9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절주입니다. 술을 금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적당하게 먹는 건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선이라든가 채소나 과일,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시는 분들. 반대로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또 정제된 곡류, 밀가루, 흰 밀가루라든가 흰쌀밥 같은 걸 좀 적게 먹고 고지방 식사를 좀 피하는 그런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잘 유지했을 때 과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암이었고요. 두 번째가 심혈관질환. 세 번째가 당뇨입니다. 이러한 병들에 걸리지 않으면서 얼마까지 오랫동안 우리 기대 습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이 연구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의 30년 이상을 추적한 차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였고요. 이 연구가 드디어 완료가 돼서 2020년 1월 달에 논문이 실린 거죠. 대단한 연구입니다. 전향적 코어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연구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세가 딱 됐을 때 그때부터 기대 수명을 보는 겁니다. 50세부터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그래서 여자인 경우와 남자인 경우가 좀 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인 경우에 50세 기준으로 봐서 건강 습관을 실천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죠. 다섯 가지 중에서 거의 실천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을 23.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에서 23.7년이면 약 73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섯 가지 중에서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을 지킨 사람들, 건강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기대 수명을 얼마로 받냐면 34.4년으로 봤습니다. 약 11년이 늘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는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건강 습관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분들은 23.5년 정도로 봤고요. 기대 수명을. 그 다음에 실천했던 분들, 네 가지 이상 실천했던 분들은 31.1년으로 약 8년 정도의 기대 수명을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러한 습관을 잘 실천한다면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에 걸리지 않고 기대 수명을 10년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10년, 그것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년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다섯 가지 습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이고요. 두 번째, 체중관리. 세 번째가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 네 번째가 절제된 음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강한 식사 습관. 주로 채소나 과일, 생선 위주의 식사.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식품이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질병이 잘 걸리지 않은 상태로 10년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연구 결과가 조금 더, 10년 보다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10년이 어디입니까? 10년 동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건강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경각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또 제가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하셔가지고요. 좀 더 건강한 습관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